자 이것도 앞에서부터 한번 더듬어서 나갑시다. 앞에 이렇게 방자 본부 듣고만 하면 앞에 저기는 못하죠. 영광은 16세요. 기산영수 별 권고는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원님들이 다 잊어먹고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통화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북강성하고 북통우나문이 곳곳이 승지요. 산수령계연료 진양자상경과 숙종대왕 주의초에 사사자재 두고 있는 한 분이시지요. 자 그렇게 저기 뭐야 거기에 글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일이는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다. 동후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동후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강성하고 북통우나문이 곳곳이 승지요.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계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산수정계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이렇게 음조를 똑같이 저고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음악이에요. 똑같은 음악이에요.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후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강성하고 북통우나문이 곳곳이 승지요.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계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산수정계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연광온 16세요.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하면 돼요. 연광온 16세요.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 연광온 16세요. 이모기 청수하고 이모기 청수하고 이모기 청수하고 사라. 신세 깡기남자 하루일기 화창해요 하나, 둘. 세번째 박 이렇게 다 잊어먹었어. 하나도 모르만 하루일이 화창허요 하나 둘 하루일이 화창허요 도련님이 소풍 허실 뜻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 허실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신다 그러지 이 방자야 너 고을 내려온 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거기서 망가져버리네 길면 망가져버리네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어디 어디가 좋으냐 어디 어디가 좋으냐 이거를 쪼르륵 하면 안 돼요 한자 한자 박아서 해줘야 돼요 이걸 해가지고 저기 뭐야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혼자 글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 아니리는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글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예 방자 그리고 연극 대사 톤으로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나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역할을 해줘야 돼 액팅을 해 가면서 하세요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예 예 너희 고을 내려온 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너희 고을 내려온 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악공보신 도련님이 악공보신 도련님이 승지는 찾아서 무엇 하시려오 승지는 찾아서 무엇 하시려오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지는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지는 다 구경하셨느니라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천하지 제일강산 싸인개 글귀로다 싸인개 글귀로다 내 일을 더이니 들어 보아라 내 일을 더이니 들어 보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기산정수 별군군 기산정수 별군군 소보유 돌고 소보유 돌고 체성강명월 야흐 체성강명월 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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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만 해요 야그 야 Shout out 채석강 명월 야emente 채석강 명월 야엇 비적선도 돌고 미적선도 놀고 척병강추야오르 소동파도 놀아있고 시상리의 호류촌 토연병도 놀고 하나 둘 시상리의 호류촌 토연병도 놀고 명이 네번째 박에서 시상리의 호류촌 토연병도 놀고 하나 둘 시상리의 호류촌 토연병도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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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니 놀고 아하니 놀고 아하니 놀고 무허터리 참마을 말고 일러라 참마을 말고 일러라 자꾸 경기민요를 헌 그것이 나움께로 내가 그냥 귀가 헷갈려 보려고 온다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아류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호사가 좋사옵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있어 만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좋사옵고 남운밖을 나가오면 광할로 오작교 영주가기 삼남의 제일 누로소이다 광할로 오작교 영주가기 삼남의 제일 누로소이다 삼남의 제일 누로소이다 예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그곳으로 구경가자 낙위 안장 지어라 낙위 안장 지어라 예 예 예 방자 분부 신났어 방자가 코에 바람집어내라니까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업편 공영자 공산업편 오간금천 황그급넉 오간금천 황그급넉 청홍사 고운굴레 청홍사 고운굴레 상무 물려 덮뻑따라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껏매여 앞뒤 걸쳐 질껏매여 층층다래 그녀 헙두흥자 층층다래 그녀 헙두흥자 고운피 도둠이 좋다 고운피 도둠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지게지를 툭쳐 돌려세워 지게지를 툭쳐 돌려세워 마을 대령어였어 마을 대령어였어 도련님 보사보소 도련님 보사보소 진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진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여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여 갑싸댕기 드렸네 갑싸댕기 드렸네 갑싸댕기 드렸네 불어롱기 매운 topic 드렸네 고운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광자나기 붙들어라 광자나기 붙들어라 통잣 입고 손뜻 올라 통잣 잎 방자 앞을 세워 통잣 동인방자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남문방 나가실제 남문방 나가실제 남문방 나가실제 긴박 보내고 짧은 박에서 남문방 나가실제 다시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그 날개같은 세금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거기까지 배우세요? 네 관두성남 너른길 관두성남 너른길 관두성남 너른길 관두성남 너른길 그렇죠 호기있게 나가실제 호기있게 나가실제 기봉하으 나난 뒷결 아따 음이 안맞잖아 기봉하으 나난 뒷결 기봉하으 나난 뒷결 나난한 뒷결 나난한 뒷결 광풍조차 하하 광풍조차 하하 광풍조차 하하 시담 광풍조차 하하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호화점점 붉은꽃 호화점점 붉은꽃 도화점점 붉은꽃 도화점점 붉은꽃 자 여기서는 잘 나와 근데 그 그 붉은꽃 붉은꽃 불이 짧은 방에서 나와 근데 그 긴 방이 어디에 붙었고 점에 붙었지 도화점점 붉은꽃 시작 도화점점 붉은꽃 굿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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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양풍 뚝 떨어져 쌍옥계변 내발고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걸음걸음이 그냥 내려와 옆에다가 걸쳐서 내려오면 경기민우라고 했지 그냥 내려오라고 걸음시다 생양이라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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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잘 들어 통인 방자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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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음이 많이 격차가 떨어지는데도 못 들어 세워가 아니야 세워잖아 세워 그렇지 통인 방자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실 째 남문방 나가실 째 광학의 날개 같은 광학의 날개 같은 광학의 날개 같은 광학의 날개 같은 광학의 황학의 날개 같은 날개 같은 광학의 날개 같은 광학의 날개 같은 통인 갔을 수 없는 광학의 날개 같은 그냥 광학의 날개 같은 그 세금 당선 촤르르 피어 음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이렇게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세금 당선 촤르르 피어 세금 당선 촤르르 피어 촤르르 피어 촤르르 피어 음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세금 당선 촤르르 피어 세금 당선 촤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그렇지.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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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두성 남 너른길 관두성 남 너른길 그렇죠. 나함 너른길 계열 관두성 남 너른길 관두성 남 너른길 그러니까 이게 먹고 다뤄서 이어서 짧은 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가 짧은 방이 나와 관두성 남 너른길 관두성 남 너른길 호기있게 나가실 째 짧은 방에서 호기를 붙이는 거야 호기있게 나가실 째 시작 호기있게 나가실 째 그렇죠. 호기있게 나가실 째 호기있게 나가실 째 나가실 째 나가실 째 거기서 조를래 호기있게 나가실 째 호기있게 나가실 째 기봉하으 나난한 뒷결 기봉하으 나난한 뒷결 기봉하으 나난한 뒷결 기봉하으 나난한 뒷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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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봉하으 나난한 뒷결 기봉하으 나난한 뒷결 광풍조차 광풍조차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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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도와 점점 붉은 꽃 도와 점점 붉은 꽃 포보 향풍 뚝 떨어져 포보 향풍 뚝 떨어져 상옥계변 내발고 상옥계변 내발고 걸음 걸음이 생양이라 걸음 걸음이 생양이라 거기까지죠? 네 해가지고 오시고 어 포보 향풍 뚱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펄펄 날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